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에 더해 도내 일선시 군들의 추가 지원 발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 당진시는 도 긴급재난지원금에 10위를 더해 소상공인 집합금지업종에 200만 원, 영업제한 업종과 종교시설에 100만 원을 비롯해 그동안 지원에서 소외됐던 택시, 전세버스, 대리운전기사, 방문판매원, 노점상 등에도 6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. 앞서 천안과 아산 등 충남 8개 시군 등도 자체 예산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.